진짜 안경맞고 귀엽죠 이것이 혜택에서 해야됩니다. 혜택에서 아 진짜 귀엽다 진짜 이쁘죠? 너무 귀엽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미아가 오늘 또 이렇게 탐색을 왔답니다 또 좋은 돌이 있으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색상이 너무 아름답죠? 진짜 아름다운 색깔이네요 제가 또 한 점 보여드릴게요 그런데로 좀 볼만 하죠? 이것은 또 거미질무늬 같으죠? 거미질무늬 이렇게 와서 놀다 보면 금방 하루가 가네요 이 돌은 한 34년 정도 됐을 거에요 지석에는 제가 그런데 이제 햇빛을 보네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이쁘게 팠답니다 자대를 참사가 한눈로 올라간 것 같으죠 에 참사가 한눈로 올라간 것 같으죠 이거는 또 희한한 돌이 있네요 새가 온거랑 있는 것 같으죠 이쁜 돌이네요 우리 섬진왕에는요 여러 가지 각 종류 돌이 이렇게 이쁜 돌이 많이 있답니다 이것도 무늬가 참 아름답죠 주무늬가 진짜 이쁘게 잘 나왔네요 아니 Tottenham 돌이 이렇게 무섭하고 이분들있죠 단미가 좀 힘들어요 지방이 고쳐 지금 댕서 봐야지 빨빨빨리 되면 자빠진답니다 여기도 참 아름다운 돌이 있네요 진짜 이쁘죠 아름답고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슬라마씨 꼬피를 하나 참석을 했답니다 좋기는 안하거든요 따짠 생기도 그래도 꼬피도 해서 제가 보여드립니다 문이가 다 이렇게 아름답답니다 저게 다 이쁘죠 색상이 다 가시각색으로 이쁘게 남았네요 다음에 또 이쁜 문양색이랑 호피 같은 거 보여 드릴게요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